오늘은 이제 전공의들 문제 참 전공의들 문제가 좀 이번에 핵심이네요. 결국은 대학병원의 재정을 낮은 수가에서 여러분들 가능하게 했던 것이 전공의의 저임금하고 그다음에 장시간 여러분들 노동이었던 거죠. 그게 이번에 완전히 다 까발기진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한 이야기를 아마 캬돌릭중앙의료원의 전공의들이 팜프레스를 만들었으면 원문을 보기 위해서 찾아봤더만 찾기가 힘드네요.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와 서성인 의대 교수들의 중재 시도에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이 만 명의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만 명이 이탈했네요. 서울성모병원이 소속된 카돌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는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들이 만든 팜프레스를 공개했다. 한국의 의료는 최상의 퀄리티에도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인 의료순진국입니다. 하향평균이나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국내 의사수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응급수술이 가능한 고관절 치안술 OECD 평균이라면 세 달이 넘는 대기가 필요합니다. 당일 전문의 질의가 가능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나란 겁니다. 의료수가도 상당히 저렴한 나란 겁니다. 여기다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사신 위협이 여기다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낙수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의사수를 늘려놓게 되면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본 겁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숫자의 부족이 아니라 의사의 병원과 지역별 분포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가득 찬 대학병원 응급실의 절반 이상은 경증 환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중환자는 뺑뺑이 2차 중형병원은 텅텅 비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게 된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입니다. 성인과 달리 소아 진료는 장시간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숫과 체제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참 거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 정말 참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겁니다. 본인은 그냥 의료계획이라는 용어로 다 합리하지만 이런 사각지대가 다 까발개지게 되면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신문댓글이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신문댓글이 정상화되고 있다면 표가 깎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다루는 문제니까 의료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성이 더 많이 필요하고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공의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본인의 의사가 아니니까. 항상 갑이었으니까. 이런 것을 그냥 2천명을 못을 받고 그냥 지방의대에 다 배분 끝냈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선이 오늘 칼럼이거든요. 사슬. 대화해라는 것이고 정확하게 본질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문제를 대화를 해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간과했던 전공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 문제다 이야기죠. 전공의 가운데 90%인 1만 명 이상이 근무질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을 완가하게 고소하는 전공의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2천명 정원 문제에 대한 유연한 태도 없이는 전공의들과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조선 사슬치고는 굉장히 좀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죠. 미련하다는 생각이. 그리고 일처리가 야무지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이해 집단이 많이 걸려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뭡니까?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OECD 평균가족이름 설득을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 후보가 나니까 다 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윤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이나 기대는 명문하지 않았지만 대개 사람들이 표를 던질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솔직하지도 않고 뭐가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까? 노래 잘한다? 여기에 이분은 의사입니다. 전공이 회비의 회장을 지내십니다. 지금은 글을 거의 안 올리네요. 아무리 부러지져도 언론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다들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해 줬을 뿐인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그런 기명 칼름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천명 정원 방침에 반발해서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난 것은 수억 원을 버는 성형외과 피부과 개업의들이 아니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두려운 의대 교수도 아니고 정부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될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 의료수과 구조 탓에 저임으로 중노동을 견뎌온 각 종합병원의 가장 약한 골인 필수의료 전공의들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아 계속 적자를 보는 어떤 회사가 비용을 줄여보겠다고 직원 40%를 저임의 수습사원으로 채워놓고는 연속 서른여 시간 잠도 못 잘 만큼의 엄청난 노동 강도를 강조한 것 같다. 이런 회사에 더는 미래가 없다고 전부 사표를 던졌더니 사측이 이건 사표가 아닌 불법 파업이라면 사표는 수리할 수 없으니 무조건 근무하려고 억박지르다 못해 여길 나가면 아무데도 취직을 못하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빠가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